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로블록스 콘텐츠 늑대와 사냥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같이 하실 담면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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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늑대와 사냥꾼 콘텐츠는 랜덤으로 늑대인간과 그리고 사냥꾼 그리고 시민이 걸리게 되는데 늑대인간은 모든 생존자들을 다 죽이며 승리하는거고 사냥꾼은 늑대인간을 네 사살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뭐가 걸릴까? 뭐가 걸릴까? 아 나는 민간인 저도 민간인 아 나 이쁜 여자에 걸렸네 뭐야 얼굴이 좀 이쁘진 않네 이름이 뭐에요? 닌 늑대인간 아니야? 아니지? 응 미호야 나는 프림로즈야 프림로즈? 여긴 없네 어머머 너 사냥꾼이니? 아냐아냐아냐 늑대인간 아니지? 늑대인간 아니지? 오케이 응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날 쫓아와 무섭다 어어 놀라라 놀라라 여기있다 여기있다 안녕 안녕 너야 나 어? 아가씨 정말 이쁘구만 어머 저한테 왜이러세요 저 따라오지 말아주세요 아가씨 우리 함께할까? 어 아가씨 같은 민간이니까 말이야 어 이 아래에서 지켜보는건 어때요? 35초네 괴물이 찢쳐나올거라고 아이고 근데 아래가 유리라서 오! 늑대인간! 아닌가 아닌가? 오 소리가 들려 아가씨 걱정마 내가 지켜줄게 어 저기 레오나드 르도씨 정말 잘생겼다 어? 아이비씨 아이비씨 이쁘네요 어 늑대의 소리가 들려 어! 늑대인간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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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고 사냥꾼 누구야? 사냥꾼 누구야? 사냥꾼 누구야? 프레임 로즈 인여민씨 조심하세요 네 내가 지켜줄게요 꼭 살아서 봐요 쟤 늑대인간 아니야? 어? 아니지 오케이 아 늑대인간이었어어 아아아아아어어어 늑대인간이었다고 죽었어 사냥꾼 사냥꾼 사람으로 변할수도 있었어 아 나 그래도 몰랐구나 야 늑대인간이었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아 이번에는 끝까지 살아남자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지? 아 어 뭐야 어 뭐야 사람들 막 죽는데 시작하자마자 소리가 들려 저 죽었습니다 아니 가자마자 나를 해치더군 1초 컷이세요 난 엘튼이에요 엘튼 꼬마네 꼬마 와 사람들 죽는 소리 들려 방금 늑대인간 이번에 잘합니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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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인간이 누군지는 말해주진 않을게 어 거기 안보이나? 오 잘 살아남았어 그 근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어 이거 있어요 눈을 빼놓고 눈을 살짝 빼놨네 어 잘 감시하고 있다고요 어 살짝살짝 위치를 바꿔가는 거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 늑대인간 이거 빨리 안 죽이면은 시간초 없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늑대인간 과연 30초 늑대인간 마음이 급해 오 프릴로즈가 춤을 추고 있어 난 춤을 추고 있어요 아 안돼 시간이 늘었잖아 으헤 프릴로즈가 사망했습니다 어쩌다 그녀는 그렇게 들 수밖에 없었나 늑대인간이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단미호님 어어 근데 확실히 숯뿐이 잡기 힘든 것 같아 hormona 옥상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오 오 아들 제발요 지금 남은사람은 단미호 어떤 분 두 명 남았습니다 두 명 지금 위치 확인한 것 같거든요 어 이거 아 단미연이 아 이 사람 늑대인간 잘해 아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위에서 떼어내리다니 아 두 명 남았어 어 위치를 바로 안에 어 저게 아닌가 오 하면은 아는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똑똑 계세요 대강 위치를 알고 있는 것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이걸 이걸 못 잡아 오 오 오 오 아니 컨트롤이 뭐야 이거 못 잡아 아 늑대인간이 되면 점프력이 낮아지나 그런가 아니면 저기가 필살이 자린가 오 어떻게 와 올라왔네 저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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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나는 헌터가 되고 어 아 아 어렵네 이게 무고라는 건 뭘까요 궁금하다 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어때 죽지 말아요 시간이 늘어나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수워보겠어 어 어 어 아 너무 시시콜콜한걸 과연 제발 늑대인간 나 사냥꾼 나 사냥꾼 사냥꾼이세요 네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울던입니다 울던 울던씨 저만 믿고 따라와 오케이 사냥꾼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수상하지 않아 뒤에 있는 애 늑대인간 아니야 그렇네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죽지 않은 걸로 보아 수상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죠 옥상으로 그럽시다 나만 따라오세요 네 어 아니에요 뒤에 뒤에 아직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시민이네 아 아 아 민간인이에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오 잠긴방도 있어 니 아이디 뭐예요? 나는 브록이에요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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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죽는 소리가 근처에서 오오오오 집 아닌거 같은데? 그쵸? 응 응 오오오 또 죽었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늑대인간이었는데 나이제리 사냥꾼이였어 하하하아 아니 세상에 늑대인간이셨어요? 늑대인간이셨는데 나이제리 화를 들더니 나를 아 잘하네 어 이게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였잖아 아깝다 아까워 이게 한 문 걸리면 근데 확률이 낮아지 아 늑대가 늘 늘어났네 좋아 좋아 아이디 뭐예요 아이디 저는 네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 잘생긴 캐릭터죠 어디 계시죠? 저는 앞에 있잖아요 앞에 네 아 이분? 네 네 따라오세요 좋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닌 늑대인가요? 잠깐만 방 안에서 저 캐릭터 수상하잖아요 뒤에 있는 캐릭터 그러게요 너였구만 너였냐? 야 너였냐? 담미호? 니가 늑대 인간이었냐? 난 사냥꾼이었다 이게 죽을 수 없지 너의 힘으로 eyeshadow 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이냐면? 으호호호호 날 잡을 수 있을까라 너 늑대 인간이었구나 ㅎㅎㅎ 일로와 이쪽으로와 응? 내가 이 교회에서 너를 쳐 input 이어아아아아 잡았다아 낭신 이었구만 아우 낭신 이었구만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늑대와 사냥꾼 컨텐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착시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로블록스 컨텐츠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 안녕